야미안 이런거다 와요 야미안 이런거다 자 준비 중이시죠 둘 다 됐나요? 궁금하지 않아요? 야미안 뭘까요 여러분? 자 하나 둘 셋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길이 해요 하나 둘 셋 야랑랑 우유 연기야 뭐 해봐 뭔지 알지? 공주 표정 한 번 해줘 너무 예뻐서 웃으면 낫지? 진짜 한 번 봐볼래? 너 지금 하는 거? 한 번 해봐 괜찮네 진짜 공주님 같다 진짜 공주님 오셨다 정말 여신 오셨다 나 뭐가 돼 나 뭐가 돼 나 건주야 어제 나랑 같이 한 잔 많이 먹었더니 나 뭐라고? 공주예요 맞아요 내 꽃 뺏어갔어 공주 30분 더 있어 첫째 공주인데? 긍정적이게 스킨십 많다 그리고 모모를 뽑은 분은 선전 이유를 심심할 때 제가 말이 많을 때 정말 잘 받아줘요 라고 뜨긴 것 같아 말없이 끄덕끄덕 모모씨가 또 안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춤출 거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춤출 거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춤출 거에요 연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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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여자랑 춤출 거에요 일정할 때 난 울어버릴 지도 몰라 응 정말 궁금해 미칠 것만 맞아 오 한 번 더 건들 수가 없는 여자 건들면 알지? 알지? 내 여자 오 예뻐 내 남자친구 왜 이렇게 예뻐? 내 배가 그러면 그러면 귀엽게 삼사시니까 귀엽게 하면 타! 일어나! 안 일어나면 너무해 이걸 줘 쓰이야 안 일어나면 너무해 일어나줘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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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